네 안녕하세요 셰프는 도웅입니다 네 이제 곧 추석인데요 여러분들 이번 추석에도 행복하게 좋은, 멋있는 추억들 많이 만드시고 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추석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한 번 이 보랜편으로 어떤 걸 할지 한 번 차려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? 어 그래서 뻑냄새 지옥님 아이고 아 저는 추석 추석특집 프로그램 시청 인증을 할 건데요 이번 추석 때 제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쉬면서 추석특집을 하는 그런 추억들을 하는 것 같아요 즉 보고 또 그 인증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즐거운 추석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추억 많이 쌓아주고 저희 만나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지금까지 추워였습니다 추웅 추웅